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국 날씨가 너무너무 환상해요 저희는 지금 이웃분이 다오인에 집을 지내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가신다고 하셔서 저희도 구경삼아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바슬라이 가는 길에 있는 진보 아저씨네 땅이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2만 스퀘어미터라고 했는데 일단 엄청 넓어요 엄청 넓고 그때 왔을 때는 풀하고 나무로 잔뜩 자라있어서 잘 구분이 안갔는데 오늘 다시 와보니까 이제 좀 정리가 됐네요 지금 보이는 이쪽 방향 뒤쪽에 헬스장하고 커피숍을 만든다고 하시고 여기는 이제 집 그리고 저쪽 뒤에다가 이제 용과트리 나무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와 진짜 넓고 좋다 우와 줄쳐져 있는 데까지 진보 아저씨 땅 아 노란색으로 줄쳐 있네 이게 영상에는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니까 저 뒤쪽으로 저 끝에 담초놨잖아 담 저쪽 이렇게 라운드인가 봐 여기 좋아 엄청 좋아 좋다 그리고 앞에 도로만 잘 깔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어 그치 근데 풍경도 너무 좋다 어 풍경 좋다 근데 여기 건물이 2층 이상만 돼도 저기 앞에 바다가 슉 보인다 맞어 그래서 저기 아주머니가 뒤로는 저기 바슬라이 보이고 앞으로는 바다가 보인다 했거든 어 맞어 이지야 코코넛은 10달러 어디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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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따신거야? 여기서 따신건가 봐 이거 어떻게 먹지? 그니까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하이 하이 그대부터는 오 어? 필리핀 국기다 오늘 여기 저희를 초대해주신 그 이웃분의 생신이래요 어떡해 그것도 모르고 저희는 그냥 음료수 몇 병만 사왔는데 아 생신이라는 이야기를 안하셨고 여기서 그 레촌을 해먹는다고 오라고 초대해주셨거든 왜 바로 안하셨지? 어 아 헬로 구 내프타늄 생신이시래요? 어 오늘? 어 해피 벌스데이 해피 벌스데이 해피 벌스데이 해피 벌스데이 코코넛을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셨고 맛있겠다 아니 우리는 진짜 지금 콜라 딸랑 4병 어 하이 코코넛 와인 어? 코코넛 와인 코코넛 와인? 우와 해피 벌스데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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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궁금해! 어떤 맛일지! 색깔은 코코넛이야! 그치? 먹어봐 먹어봐! 어떠세요? 발효된 향이 나고! 어! 그리고 잠깐만! 어떡해! 왜 그래! 여기 있잖아! 어... 음... 새콤해! 어... 엄청 새콤해서 뭔가 이렇게 확 올라와! 계속 기침이 자동으로 나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코코넛 맛이 살짝 있는데 그 코코넛의 식초 맛이 있는 느낌! 음... 되게 특이하네! 근데 이거 되게 시원하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필리핀 전통술인가? 아니... 맞아? 이게 전통술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 좀 남겨주세요! 코코넛 와인! 처음 먹어봅니다! 근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 오늘 우리가 생일인 줄 몰랐잖아! 진보이의 생일인 줄을! 어떡해! 내가 마음이 너무... 오늘 그냥 여기 새로 집 짓는 거 이제 뭐 시작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국에서는 뭔가를 시작을 할 때 음식을 차려서 먼저 다 먹고 제사 같은 걸 뭐 이렇게 지내고 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나는 그렇게 간단한 건 줄 알았는데 아 오늘 생신이래! 선물도 못 준비하고 어떡해! 다음에 꼭 찾아드려야겠다! 다음에 우리가 미리 사서 한번 지나가면서 전달해드리자! 저희를 엄청 잘 챙겨주세요! 너... 지금도 이렇게... 여기 집 짓고 계신 분인데 이 넓은 땅의 주인이십니다! 저 스파르타쿠스 오래간만에 본다! 오랜만이야! 스파르타! 스파! 스파르타! 스파르타! 여기 와봐 여기! 여기 와봐! 안녕! 태원아! 여기까지 오랜만에 왔지? 응 엄청! 많이 변했지? 응... 그니깐요! 저희가 지금 한 달 전에 여기로 왔었는데 얼마나 또 진전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오 저기다 짓 짓는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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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저기 보이세요? 저번에는 바닥만 했었는데 오늘은 뼈대까지 다 갖춰졌네요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래도 진짜 많이 올라갔네요 엄청 많이 지으셨다 지하수도 판다 일단은 임시 숙소로 먼저 지으시는게 저렇게 많이 올라갔네요 또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와볼건데 또 얼마나 올라갔는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레촌 먹으러 갈게요 헬로우 헬로우 진짜 맛있겠다 지금 레촌이 두 마리 안녕! 아, 꼬대 힘 돌려! 제가 사이로 얘기하는데, 제가 다 알았는데, 다 알았지? 너무 오래 기다려. 어떻게 되세요? 우리 다 잘 먹어요. 다 먹어야지. 여기 귀여운 아기들이 있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몇 살인가요? 5? 6? 13 우리 가족은 다오윈이 좋아해요 네! 레촌 진짜 너무 맛있어서 기대돼요 완전 기대돼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제 생일파티 시작할 것 같은데 엄청 많이 오셨어요 엄청 대박 짠 내가 그 맛있다는 레촌 껍질 우와 맛있겠다 이거 소리가 엄청 바삭한 거야 근데 레촌 껍질이 맛있다고 하잖아 먹어봐 먹어봐 먹어볼게 고소한 냄새나는데? 그래? 우와 소리봐 무슨 과자 씹는 것 같아 진짜 맛있다 맛있어? 무슨 맛이야? 되게 고소해 엄청 고소하고 바삭하고 진짜 맛있어 맛있겠다 렛믹카요 진짜 고소해 그래? 어 진짜 고소하고 바삭한게 정말 살아있어 맛있어? 진짜 바삭바삭해 진짜 너무 맛있는데? 아 되게 부드럽겠다 응 맛있어? 어 진짜 연해 어떻게 이렇게 굽지? 어 진짜 연해 진짜 연하고 안 즐겨 너무 맛있다 그냥 뭐 안 찍어 먹어도 안 싱겁고 그래? 양념이 다 비어있어? 응응응 맛있겠다 짠 과자처럼 생겼다 자 먹어볼래? 과잔데요? 과자야? 엄청 맛있어? 한국인의 입맛을 저격한 렛돈껍질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짠 그러면 뭐해요? 먹어봐 일단 먹어봐 너무 맛있는데? 완전 바삭하고 엄청 고소하다 완전 고소해? 응 진짜 바삭해 진짜 바삭해 기름빛이 쫙 있어가지고 속에선 또 부드러워요 이제 속살이 안 먹어도 껍질 안에 다 먹고 있어서 음 최곤데? 우와 너무 맛있다 뭐 이런 맛이 그러더니 어 대박이다 내 말이 맞지? 방금 죽을 때 진짜 진짜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맞지? 네 맛있다 이제 멘카를 찍다가 들어가고요 먹기 먹기 시작 진짜 진짜 맛있다 나한테 좀 봐 근데 너무 혼자 계신 거 뭐 근데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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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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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누군가의 집이 지어지는 것을 보면 나도 언젠간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해지는 하루였습니다 행복해지는 하루였습니다 아 그래 그 들